담배만 끊으면은 자 할아버지 동영상 찍읍니다. 할아버지 이제 10년 2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볼라고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 작년에 한 20일 끊었어. 입술이 완전히 까져 불고 입술이 눈이 방탱해야되야되야버려. 그래서 막 살친느라고 해서 병원을 갔다가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뇌를 자려고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의사가 딱 진단을 하더니 담배 못 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감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담배를 하루에 10가지 입술을 키면 체내에서는 입술을 소비해부러 소화시키는데 담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 나 담배를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샀어. 담배 세대 핀께 예린기가 딱 없더라. 담배가 약이네. 그런데 또 담배를 끊어왔다가 하도 주변에서 그래서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끊었단 말이야. 한 보름 됐게 또 그 현상이 왔어요. 또 담배를 줄여서 피자. 이게 습관성이라. 그러면 담배는 잘 알겠고 할아버지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나는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았어. 부모가 하자는 것은 않고 많은 헛된 길을 걸었어. 그러면서도 남한테 이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쓰겠지. 아까 이 교수한테 내가 그 글귀를 가르쳐주던 항상 사람은 좋은 것도 좋은 쪽.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살면 내가 편해. 편안함을 내가 가져. 그것이 천국도 되고 극락도 된다고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천국을 찾다가 가자. 그러면 그 천국을 찾는 길은 남을 돕고 내가 주고 남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해. 마음을 비워보면 이것처럼 평온한 것이 없냐.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새끼들한테 고생 안 시키고 잠다가 가는 것처럼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호가 이름이 호고 원래 나 광수 아니냐. 호적 이름이 김호에요. 아 김호고 통상으로 불렀던 이름은 광수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6세 86세 그럼 중임 초등학교 4회 4회 지금 3회 살아 계시는가. 3회도 한나도 생존 안했고 다 돌아가셨고 4회는 여자 성인이 살고 나 남자는 하나. 그러면 여자가 누군고 아 둘이. 저 박지희나라고 우들 갑인데 서울에서 산다는 갑. 아 서울에서 살고 지금 살고 하나는 송인은 용팔 씨 딸인데 우덕과 한 달 더 먹었어. 국민학교 동창인데 그거는 광주에서 살고 아 그래요. 기이단이라고 김기이단이 기이단이는 금갑에서 살고 지금 다 살아 계시오. 아이고 할아버지 밖에 몰라. 할아버지 집에 공방에 와서 이 좋은 경치를 보고 산수화가 따로 없네요. 여기 보십시오. 산수화가 중임의 산천. 이 좋은 산천의 할아버지 공방. 할아버지 공방에서 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네요. 단구대도 있고 각종 그림. 단종이 쓴 그림도 있네요. 글도 있네요. 할아버지 카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담 깡통 박사가 올려드립니다. 현담 깡통 박사